자, 2011 MBC FM4U 여름음악 페스티벌 첫째 날 끌림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, 제가요 정말 급하면 배를 만질게요 그러면 정말 큰 함성을 주십시오 그냥 대충 하시다가 정말 좀 방송상 필요할 것 같다면 제가 배를 만질 테니까요 그냥 소리를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컬트형들이 많이 하던 건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적당한 함성 자, 2011 MBC FM4U 여름음악 페스티벌 첫째 날 끌림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,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하... 노래하는 목소리에 꽉 찬 힘이 느껴지고요 그러면서도 서늘한 가을바람 같은 느낌이 묻어있고요 듣다보면 좀 아프죠, 그래서 요즘 미인들 많은데요 대부분 성형입니다 자연 미인 찾기 참 힘들죠 이분 자연 미인이시고요 원래도 좋아하는 선배님이지만 요즘 특히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셔서 제가 후배로서 많이 행복한데요 자,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짜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더듬네 너무 좋아서 장혜진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장혜진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밤 그대에게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종이 위해 글로 쓴 걸 용서해 한참은 그대에게 겁이 날 만큼 미쳤었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어딘가 그대여 하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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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지름 외로이 텅 빈 밤이 나만 홀로 남았을 때 그제야 나는 그대 없음을 알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무엇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지름 그대여 이제는 안녕 2021년 한양대학에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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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